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그 한 종목 오늘도 찾아보겠습니다. 슈퍼스타킹 오늘은 사근종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오늘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5G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5G 테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려있다가 안정적이고 순차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달했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가 항상 제2의 KMW를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솔리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5G 투자가 일단은 안테나를 세우겠죠. 전파를 쏠 겁니다. 전파를 쏘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4G 때보다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작년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왜 주파수가 3.5GHz밖에 안 되는데 이걸 5G라고 소개를 하느냐라고 이슈가 됐었죠. 사실 진정한 의미의 5G는 28GHz 대역폭이에요. 28GHz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산간지방이 많고 빌딩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인빌딩 장비가 없이는 돌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조금 착안을 했고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 장비가 전 세계 점유율이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벤더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5G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잘 이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했고요. 동사의 실적은 이제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적자를 이어 왔는데 2018년, 2019년에는 조금 실적 안정기를 거쳤고 실질적인 수익은 올해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리드를 매수하신다고 하면 5,5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아 보여요. 5,500원에서 5,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테마가 하락세가 나올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 번 바닥을 잡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 저는 7,000원을 넘어서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로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도 5G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될 텐데 과연 진짜 수혜는 어떤 게 될까요? 사근중 전문가께서는 5G 장비주 가운데서 솔리드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7,000원, 하지만 손절가 짧게 삼아주셨습니다. 5,000원까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연말에 본격 낼리를 준비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눌림주면 매수를 해야 된다.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저효과 2019년에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좀 부실했었는데요. 그 기저효과 때문에 2020년에는 실적이 좋을 거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두 번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1단계 합의,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있고요. 우리 총선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눌림 줄 때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쉬어갈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관점 주셨고요. 사근종 전문가님, 전략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가 계속 좋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간에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위안화의 가치랑 조금 동조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환율 조작국 제외 이 이후에는 중국이 조금 위안화를 절상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더 좀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눌리는 게 문제잖아요. 딱 보면 큰 물결은 만들어졌습니다. 상승 흐름은, 대세적인 상승 흐름은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3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1차 협상 관련된 내용 분석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락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요. 상승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5일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X1의 권영렬 전문가, 사근종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Q.